지역 이슈를 속쇼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개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또 이주대책 방향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1개 신도시 5개 도시의 초기에 한 2만 6천 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또 많게는 1.5배를 더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신도시를 비롯해 또 1개 신도시들의 재건축 시장의 영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재경 코리아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오늘로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개요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선도지구 기준 규모 내용부터 좀 듣고 갈까요? 총 1개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됩니다. 전체 5개 신도시 합치면 30만 호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선도지구 계획을 보면 2만 6천 호 플러스 알파로 나옵니다.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9만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그 정도에서 8천 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산 신도시는 6만 9천 세대 정도 되는데 6천 호 정도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 평천 중동 3번 신도시는 4천 호인데요. 규모가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물량을 좀 잡은 것 같고요. 일단 평가 기준도 중요하죠. 선도지구가 이제 우리 번호표 뽑는 거잖아요. 누구 먼저 할래? 30만 가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2주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번 타자를 먼저 정하게 되는데 그 번호표를 서로 받고 싶겠죠. 그러면 정확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정부는 5가지 기준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 이 점수가 60점이나 됩니다. 동의율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주 환경 개선. 주차장이 복잡하다가 주차 대수에 따라서 10점 점수를 주겠다는 거고요. 저는 세 번째가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이거는 이제 선정하는 쪽에서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는데 10점이고요. 네 번째는 파급 효과.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른만 본다면 물론 동의율을 많이 받는 단지가 유리하긴 한데 저는 단지별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단지가 엄청 높게 나오고 나머지 단지는 낮게 나온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를 먼저 하고 나면 일단 하고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게 도시기능 활성화하고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 정성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저는 계속 제일 뇌리에 남습니다. 결국에는 가능한 걸 하지 않겠나. 대표님 지금 정부에서 일기신도시들과 간담회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선도지구 물량을 한 5%에서 10%까지 논의하다가 이번에 10%에서 15%까지로 발표한 거란 말이죠. 매년 또 10%씩 증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가 정책들이 보면 부동산 떴다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30년 넘으면 안전진단도 안 한다고 그러지. 특별계획구역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도 대폭 상향을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채값을 부추기는 효과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가계부채가 1900조예요. 부동산으로 지금 흘러온 돈이 지금 1064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가계부채가 찔들려 있는데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작년에 보금자리 40조 풀렸죠. 이번에 보면 또한 신생아 대출로 해서 27조 풀었죠. 조금 있으면 대학생도 집사라고 그러고 청년도 집사라고 그러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가 이금융으로 가면 지금 6%, 7%예요. 그런데 있어서는 누구도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 가능한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좀 아쉬움이 그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규모 얘기마저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한 1.5배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만 6천 가구를 선도지구로 전체 곳을 따지면 물량을 한 두 곳씩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더 늘어나는 걸 예상하면서 이게 이제 한 1.5배씩 될 거다. 이거는 좀 민원을 의식한 거겠죠? 민원도 의식하고요. 이제 규모가 다릅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분당이 이제 9만 7천 세대 정도 되고요. 일산이 6만 9천 세대인데 평천 신도시, 중동 신도시를 합쳐도 분당 신도시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10%씩이 아니라 분당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만 해도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지정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원래 추진 계획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당 1산은 한 두 곳 정도 선정을 할 수 있다. 통합을 해서 그 블럭을 두 개 정도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하철 역을 따라서 이게 사업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1번 타자 선도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1번 타자가 살아나가야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를 하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번 타자가 가장 유력한 타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용적률을 500% 올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하철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를 용적률 500% 올려서 이렇게 주상복합처럼 짓기는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역세권 주변에 우리 과거의 시범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단지들이 저는 좀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일단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물량도 지금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건축법을 보자고요. 건축법을 보면 정권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종을 하는 게 노무현 정권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김영삼 정권 때 400%까지 용적률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산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이 같아야 되잖아요. 80% 이상이 지금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1, 2급 추가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별 명향이 없다. 그건 정치인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짜 명품 도시를 만들려면 프랑스처럼 싹 밀어버리고 수변 도시를 만들고 어쨌든 수변 도시가 들어가야 명품 도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교통이랄까 학교랄까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명품 도시가 되는데 지금 지구 단위로 단지별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장난 같아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좀 계속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현실에 맞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이 어제 저희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 23일인데 22일 국토부 브리핑 때에 나온 내용이 27년 이르면 27년부터 작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2030년부터 입주도 가능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전제 어떤 전제 뒤에 한 얘기이긴 한데 가능할까요 작공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자녀가 다 컸거든요. 다 대학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초등학생 자녀가 아빠 나 3년 후에 서울대에 입학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둔촌주공이라든지 서울에 지금은 입주를 했지만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현재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세대 정도를 선도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8000세대가 착공이 들어가려면 일단 관리처분이 나야 되고요. 관리처분이 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2주라고 하죠. 2주가 2, 3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새로운 집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애는 고3이니까 올해 말까지는 넘어가야 되고 또 세입자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8000세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본다면 기본 3년은 걸리는데 2027년에 착공을 하려면요. 지금 2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를 본다면 2027년이 아니라 2037년에 착공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베스트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정책들은 꿈이 아닌 현실이어야 되거든요. 너무 꿈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2030년 진짜 입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정도면 동의율도 다 끝났어야 되고 2주 대책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30년에 입주를 하겠다. 이건 제가 봤더니 현실 불가능하고 또한 집값 자체가 지금 여기가 보면 거의 2천만 원 해배당 그게 좀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천에서 3천 5백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헛발짓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수 경기가 죽으니 이렇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해서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꿈만 주지 말고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수를 잘 받아서 선도지구가 되려면 아까 정량 항목, 정성 항목이 있었는데 주민동의율은 많이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들과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힘듭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가 옷을 하나 살 때에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 옷을 고르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의견이 맨날 불만을 가지죠. 사주는 대로 입어라 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전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한 87% 정도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이 나의 전 재산인데 이걸 서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면 누군가는 양보를 하게 되는데 서로 양보하기 싫죠.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좀 다른 거예요. 단지별로.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80%다. 옆에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220%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추가 분담금부터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서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그리고 나는 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재건축하게 되면 내가 추첨을 통해서 안 좋은 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뭐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수많은 이해관계. 또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 가진 사람은 우리도 아파트 달라. 너들 상가인데 왜 아파트를 달라고 하냐. 또 분쟁. 분쟁과 분쟁이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겪어왔던 과정이고요. 강남의 음마아파트도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신도시 물량 중에서 통합을 한답니다. 한계 단지들도 같은 주민들끼리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평소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단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불만, 이해관계가 두 배, 세 배 정도 더 갈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금 짖근짖근합니다. 대표님 지금 2주 대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비가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정부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감당이 될까요? 하려면 채권 발행밖에 없거든요. 지방체를 발행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GDP의 50%가 지금 육박하잖아요. 빚이. 그런데 거기에서 해서 배속 빚만 누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 선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장 선거할 때 빚이 많이 늘어나 있으면 표를 얻을까요? 닐를까요? 그래 봤을 때는 현실 가능하지 않는 정책들을 내면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왜? 다음에 또 짖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정책을 내주고 맞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왜? 주민이 원한.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이 지금 보면 77만인가 되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 수가 지금 4분인가 될 거예요. 여기가. 4분인가 되고. 이번에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3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민세에 닿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바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일단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마련할 준비가 좀 잘 안 보이는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선도지구가 물론 경쟁을 벌써 치열하게 우리가 국토부의 발표 이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단지들이 지금 선도지구에 유리할까요? 저는 결국에는 아까 평가 항목에서 나왔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분이 가장 하고 도시의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정성적인 평가가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역지사지해서 평가심의위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일단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또 상징성도 있는 거죠. 저 역 멀리 구석에 있는 단지를 상징성 있게 지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또 1번 타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지하철 역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신중동역도 있고요. 부천시청역도 있고 상동역이 있는데 저는 역 주변에서 한 개가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두 개가 지정이 된다면 결국에 상권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리고 재건축이 잘 되려면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좀 받쳐주고 올라가주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랜드마크 지역들 역세권 주변에 시범단지 위주로 저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역세권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크게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일단 큰 무리 없이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잖아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계속 사업성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는 않은데 집값이 이제 올라야만이 예를 들어서 수지가 나와야만이 어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천 주변으로 너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신도시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송도 있죠. 영정도 있죠. 청라 있죠. 검단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보면 한 블럭이거든요. 큰 블럭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어제 검단 신도시 쪽으로 일이 있어서 좀 갔는데 야 저거 지금 누가 다 와서 살까?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멀쩡한 집 부셔서 그냥 재건축하겠다? 어떠한 특징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집값 상승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경제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는 정책을 너무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값이 좀 불리하다. 집값 상승에.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시장이 될까요? 사업성을 올리기 어려울까요? 이게 사업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돈이에요. 돈이 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2027년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좀 낼 수가 있는데 저는 돈 문제가 걸리는데 단적인 예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상계주공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제안을 합니다. 추가 분담금 5억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뒤집어지고 시공사 바꿔라. 시공사가 결국 교체하게 되는데 상계주공이 비슷하거든요. 1기 신도시하고 용적률이 좀 비슷합니다. 180% 정도 되는데 중동 신도시는 더 높죠. 5억 원 가지고도 뒤집어졌는데 지금 한 1년 동안 또 건축비는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최소 5억 원 정도 지금 재건축을 하더라도 최소 5억 원 정도는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용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됐을까? 우리 사회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과거에 개포주공이라든지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용적률 80%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때는 환급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6평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이 한 22평 정도 되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흔집 줄게 새집다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흔집 주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5억 정도는 더 내줘야만 가능한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5억이 될지 7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초과익 환수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에 속도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재건축 시장의 어떤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훈풍이 불려면 저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려면 미국 연준에서 어쨌든 물가 상승이 이제 다 됐으니 떨어지겠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 빼놓지만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4.6이에요. 또한 양도세가 보면 좀 남았다고 양도세가 30에서 40을 내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진입을 못하고 또한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못 사게 지금 가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족쇄를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단계 단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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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